수상한 행동을 하는 두 남자. 그렇지. 여기를 보게 될 것 같아. 안 돼? 수격자와 암수살인이에요. 땅이 막 이렇게 박혀서? 거기 있다가 박히네, 켜 박혀. 이 우리 긴 인생이 어쩌면 신이 준 여행이잖아. 고생스러운 여행도 있고, 재밌는 여행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우리 삶도 그렇단 말이야. 즐겁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이어질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그게 계속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것은 청춘들에게 여행을 선물하기 위한 네 남자의 고군분투기. 아저씨가 다 치워줄게. 아저씨가 다 할게, 아저씨가. 아저씨가 한번. 아저씨가 할게. 안녕하세요, 하정우 아저씨예요. 맘맘이야. 맘맘이비. 피스. 알라브라더. 살라마리쿵. 그거 여기다 올리고 발로. 아니야, 그냥 질질 끌고 가면 돼. 형.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알아. 나 평생한 먹방 다 한 것 같아. 이런 모습 처음 보이신데요? 비거도 계속 쓰고 나왔네, 지금. 취하고 싶어요? 아, 일어나자마자 이런 걸 시키는 게 어딨어. 50분 만 주세요. 야, 대단형. 장난 아니다. 조심해라. 괜찮아? 네. 이거 먹어봐요. 이거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씻, 씻,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헌정 언니. 먹어봐. 기미해봐. 옘마. 이럴 줄 알았지? 왜 이렇게 자꾸 묻혀요. 엄마, 미안. 모르게라구. 아니요, 아니요. 모르게라구. 아니요, 다 드릴게요. 아니요, 다 드릴게요. 춤을 추고 계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이구. 이겨내. 할 수 있다. 오케이. 가자, 얘들아. 가. 와, 너무 재밌다. 민호는 약간 볼메 스타일이죠. 진짜 사랑 많이 받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정말 밝은 에너지와 청량감? 불꽃 카리스마 또. 형. 형. 민호는 사람이 참 귀해 보이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샤이니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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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우리 민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호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요? 천재야, 징구는 진짜. 역시 알 수 있는 거.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편히 쉬어. 친구야, 너 고생 엄청 했어. 괜찮아, 친구? 응. 친구야, 진짜 고생했다. 와우, 베이비. 와우. 잘했다. 와우, 와우. 우리에게는 여진구가 있으니까. 티켓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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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여행 와서 답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여행은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레임과 어떤 기쁨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새로운 걸 느끼고 그냥 배우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 또 동생들에게 여행을 적극 많이 매우 추천을 하죠. 지금 아니면 언제 떠나겠어요, 여행을 사실. 너무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여행을 즐기는 중간중간 돌발 미션이 쓰여진 이 드림 티켓이 왔어요. 청춘들에게 드림 티켓이 지급됩니다. 도장을 찍으면 할 건 완료. 고생할수록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청춘들이 늘어나겠죠? 청춘들이 여기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더 보내드리기 위해. 청춘 여러분 제가 따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난 지금 홍콩 있는 것 같아. 감사할 일이야. 너무 행복해요, 형. 우와, 대박. 최고의 난이도. 티켓팅을 찍으러 온 거야. 강철모델을 찍으러 온 거야. 정말 긴 여정이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나 좀 감동받았어. 우리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추억 만들어서 꼭 SNS에 공유해주세요. 따라해봐요. 샵. 티켓팅. 샵. 티켓팅. 예스. 예스 바리콤. 여행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남은 언제나 설렘과 함께 오죠. 오면 서서 인사해야겠지? 아, 그럼요. 나는 그런 게 고민돼 항상. 아니, 어, 왔어. 이게 아니라서. 초면에 말을 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동의를 구하고 말을 와야 하는 건지 그것도. 그럼 민호 씨는 나이가? 91년생. 32년. 나이? 네, 나이쯤. 우리 어차피 여행 가서 같이 굴러야 하는데 그냥 말 다 놓을까? 그냥 동네 형 동생처럼 이렇게도 놓고. 우리도 잘해야죠. 우리 화이팅해야죠. 우리 화이팅해야죠. 왜냐하면 나랑 같이 간대. 둘이 먹고 그냥 먹어둔 것 같은데. 어쩔 거라고. 우리 화이팅한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뭐. 메고 있어야지. 나 공연치. 메고 있고 싶었어. 공연치? 공연치를 써서 써서. 첫 예능이라 티 내리고 싶어서. 형도 완전 처음이지. 아니, 처음이지. 약간 상내질 것 같은데. 저거 되게 놀래요. 정말. 나 누구야? 재밌을 것 같아. 나 오늘 디오리 거였잖아. 여보단이 함께할 여행지는 뉴질랜드 지금부터 계속 누르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눌러봐야겠다 저거 아닌가? 흰거? 하얀색 아 저 친구인거 같은데요? 이거네 아 이거다 이거? 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거 같은데 혜진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네 와 뒤에 뭐 잔뜩 실려있다 자전거가 실려있네 위에 이거 그게 그건가 보다 뭐요? 잠자는 아하 처음 튼튼하네요 오 대형 면허까지 보였거든요 아 진짜? 진짜로? 너무 웃기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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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카메라도 야무지게 다 달아났구나 자 갑시다 이거 내가 해보는 거잖아 아 빼야 돼? 네 오 이게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어 이거 헷갈리겠다 그러네요 레츠고 지금 형이 할까 운전?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레츠고 어디부터 가요 형님? 마트 가야 돼요 마트? 마트요? 여기 주소가 있는데 어? 주소 있어요 형? 어 자 이게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네 어색하겠다 운전 천천히 하세요 오 맘마미야 여기서 우회전 네 에어폰 틀어줄까? 어? 좋습니다 여기 친구는 운전에만 집중하면 형이 옆에서 부기장으로서 내가 감사합니다 다 체크할 테니까 네 야 운전에만 제발 집중해줘 알겠습니다 어? 이런 계기판에 어떤 관심조차 갖지 말고 알겠어요 알았지? 안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히터가 나와 황당하네 된 것 같아 친구야 어? 뒤에 나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뭔가 가다가 차 세울 뭐 그런 휴게소 같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잠깐 우리 드라이버를 체인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700m 뒤에 휴게소 있다 올 레프트 오케이 오케이 형이 총평을 하자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잘 했던 것 같다 자 속도 좀 줄여주고 왜 이렇게 웃기지? 어? 이쪽에 있는 건가? 어 그런가 보다 어 맞다 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됐어 그냥 지나가자 그렇지 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됐어 그냥 지나가자 그렇지 그렇지 200m 어 200m 그렇지 슬로우 슬로우 킥킥 형은 너한테 진짜 120종을 주고 싶다 잘했어요 자 굿보이 파킹 오케이 와우 잘했어 친구 편하게 쉬어 아 고생했어 아 친구 너무 좋았어 내가 맛있다 힘들었어? 새로운 환경은 늘 그럼 자 어 왼배로 오른손 선수 선다니면 왼배로 써야 되는 거구나 진짜 진짜 어색하구나 액셀얼미안 액셀얼미안 어 오 맘마미야 주아리 주아리 맘마미 야 친구야 어려웠겠다 이상한데? 주지 않을것어 응?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이 우선이래요 모든 차선에서 아하 그래서 뭐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있을 때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을 무조건 양보하고 보내라고 왔다갔어요 오케이 그것만 있으면 뭐 딱히 맞아요 다른 다른 거는 없다고 자꾸 왼타이어가 저기 레인에 불어요 맞아요 맞아요 미안해요 네 그거 불안감이나 이런걸 느끼고 언젠지 얘기해줘 속도는 괜찮아? 네 좋아요 체감속도도? 네 안정감 있어요 체감속도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경건이 진짜 좋다 계속 그러니까 진짜 뭔가 약간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일부러 꾸며놓은 것 같아 네 조경을 해놓은 것처럼 갑자기 마트가 있는 건가? 네 그것도 사야겠다 그 불필려면 그 나무 사야 되잖아 그렇죠 장작 장작에다가 하얀 와인에다가 네 그치 돼지고기 좀 사가지고 싹 구워서 어 크 쪽파 같은 거 사가지고 밀가루 사가지고 파전에 좀 부쳐먹을까요? 그러자 네 여기 뭐 새우 팔텐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자 아 좋겠다 요리 자주 해요 오늘의 메인 셰프는 주지훈이어서 고추장이 없어도 제육볶화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익으면서 고습기름이 돼가지고 고추장 역할을 해주는데 되게 깔끔해져요 안 텁텁하고 모양새는 갖췄어요 색깔도 좀 맞추고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괜찮아? 음 오 그럼 뼈로 국물 좀 낼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이게 진짜 완전 맛집에서 이렇게 썰어주잖아 잘하시는 요리 타바스코 있어? 네 있어요 과학한 물리 만들어줄게 오 와 이거 진짜 여기에 도둑 좀 넣자 파스타 해줄까? 파스타도 좋다 햄버거를 만들어 먹을까요? 인정 완전 인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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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도착했다 와 꽤 잘 왔네요 저희 오 오 오 오 포스케어 슈퍼마켓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마트로 갑시다 가자 카트 카트 아 장보는 거 너무 신나 일단 저녁 거를 사자 네 차 안에서 우리 가는 동안 뭐 먹을 것도 네 하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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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네 돼지고기 좀 사가지고 싹 구워서 쪽파 같은 거 사가지고 밀가루 사가지고 파전에서 부쳐먹을까요? 그러죠 네 하얀 와인에다가 네 그치 여기 이런 게 많구나 와인도 하나 사야 되지 않나 천국이다 화이트 와인의 천국 이거 진짜 맛있고 이거 마운트라는 게 진짜 맛있고 이거는 정답이야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맛있고 아 몬 따라와도 안 먹었어 가자 가자 와 물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물? 아 이거 이거지 이거지 살라미 와인 한주로 예술인데 싹 쌓아가지고 하하 맘마미야 설레바를 그렇게 떨었는데 왜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걸까요? 50불만 더 있었어도 좋아서 타는데 아니면 형 26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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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를 두 병 사서 하하하하 글라스로 쫙 마시고 자버릴까? 그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것도 부르자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 위스키를 딱 26불 얻지 보드 음식 필요 없어 아니 이제 용돈 주셔야죠 이게 뭐지? 뭐야 와우 371 371 371 371 저희가 신분을 드릴게요 신분을 드릴게요 아 여기 너무 독하다 진짜 그래서 첫 용돈 미션은 만장일치 게임 할 거예요 오 뭐가 미션이 있다는 거야? 네 하하하하 네 오케이 예스 어 네 네 제작진이 제시하는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동작을 바로 해주셔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연습 게임을 한번 해요 우리 얘를 잘 들어줘야 돼요 형들 얘는 초보자니까 네 연습 게임 한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셀카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하나둘 셋. 아, 형. 아, 형. 민호야, 어떻게 된 걸 해. 이거, 이거. 아, 형. 100달러가 걸린 제시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세 글자예요. 세 글자? 하나, 둘, 셋. 하정우! 하정우, 하나, 둘, 셋! 하정우, 하나, 둘, 셋! 하정우, 하나, 둘, 셋! 프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정우,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는. 인물 퀴즈잖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에이, 어떻게. 아니, 정우 형은 어떻게 표현을 해. 하정우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이거. 하회 건데 이거 했어? 네, 저는 이거 했죠. 나는 안경 이렇게 하는 거였어. 저는 최고. 최고. 1. 넘버 원.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배우. 저희는 참고로 제작진들끼리 시뮬을 했을 때 정말 한 번에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는데 제작진분들. 먹방. 아, 먹방. 아, 먹방. 먹방. 아, 했죠? 밸런스 게임 해보셨죠? 네. 여행 경비 반해주는 불편한 대선배님. 다 내야 하는 편한 후배. 선배. 여행은 낭만. 자전거로 이동하기. 여행은 시간이 금. 차로 이동하기. 자전거. 이번 여행 동안 술 한 모금 못 마시기. 김치 못 먹기. 술. 갑자기 마음이 잘 맞는 이유. 다 첫 번째 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아, 진짜 고른 거라니까요. 큰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선생님 대. 선생님 대. 선생님 대. 25. 26. 26. 26. 26달러면 얼마야? 26달러면. 26달러면. 양배추 6달러. 아니, 포도가 8불이에요, 8불. 아니, 이거 하나가 8불인데 어떻게 먹어? 고기 29달러야, 고기. 와. 여기 너무 비싸네, 여기 또. 장난 아니다. 26불 갖고 뭘 해? 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26달러면 뭘 먹을 수 있지? 먹을 거 없네. 26불. 그러면 26불에서. 빼기 9.49. 7.57. 1.49, 6.99. 0.46이요. 됐어. 그럼 이거. 이렇게? 오케이. 오, 좋습니다, 형. 이 정도면 뭐. 감자고 손 좀 먹으면 돼. 어. 계산 들어가자. 여기 물가가 싼 데가 아니야. 엄청난데. 이러면 이 미션 이 돈도 좀 높여줬어야 되는데. 그니까 애초에. 가서 얘기 좀 할까요? 피디님 어디 갔어?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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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도망갔어요. 어? 도망갔어요. 어? 다 없어, 지금? 네. 에헤이.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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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어요. 어허우. 와. 잠깐만. 아니, 왜 우리 차에 타했지. 에이. 아니.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짐, 짐, 짐. 근데 왜 차를 왜 가져가는 거야? 어허우. 차를 가져간다고? 가, 가, 가. 어허우. 저거 간다고 저렇게?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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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어허우. 아허우. 근데 왜 차를 왜 가져가는 거야? 잠깐만. 어허우. 잠깐만. 어허우. 어허우. 저 헤드폰을 챙겼어, 다행히. 아, 난 못 챙겨. 나 차에 놔두고 왔는데.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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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장난 아니다. 아... 이게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어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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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프로라가 뭘 해? 와, 26. 됐어, 가자. 됐어. 전출 팀들을. 오오오오오. 빨리 가, 빨리 가. 이 문제 지금 다 탈게요. 아니, 왜 우리 차에 탈어줘? 아니, 근데 왜 차를 내가 잡는 거야? 아니, 참, 참, 참. 아허우. 어허우. 아허우. 아허우. 어허우. 자세히 가야 해 오케이 알았어 나 자세히 가야 해 나 자세히 가야 해 나도 좋아 야 우리 사야지 사자 안 했지 뒤에서 안 했잖아 sorry sorry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그걸 얘기 안 해줬어요 아 가방이 있네 가방에 뭐 있겠지 뭐 그걸 주지 않았을까? 추우네 이건 뭐야 형 어디서 넣었어? 가방에 뭐가 또 있어? 티켓 티켓 미션 티켓 드디어 오늘의 미션 미션 해가 지기 전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늘의 캠핑장으로 알아서 찾아오시면 청춘들에게 드림 티켓이 지급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 위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참고로 숙소까지는 마라톤 풀코스보다 조금 더 멀어요 한 50km 되겠구나 50km 피에스 주지윤씨가 소망하신 유진리스 로망을 이루어 드리도록 바랍니다 한참 좀 시간이 있을 땐 자주 갔었는데 길게 탔으면 100km 타고 막 그런 자연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하겠지 움직이게 될까 모르겠지 아우 아우 와우 맘마미야 와 대박이다 44km네 44km야 파이팅 7장 따야지 한 분이라도 더 보내드리기 위해 지금 열심히 굴려볼게요 와우 아우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소중하다 장난 아니다 이게 해 지기 전까지 도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터질 거 같아 잘못하면 저기 땅 쉴 거야 그냥 나 약간 더 못 갈 것 같은데 아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어떻게 써 아니 어떻게 써 아니 아 이게 앞이야? 아니 이거 모자를 벗고 쓴 줄 알았어 아 그래? 두통 생기겠는데? 형 형 이거 이거 이거를 돌리면 아마 늘어날 거야 오 이렇게 맥시다 피오네 어? 피와요 오마암마 미야 지훈아 네가 앞장설래? 너 바이크 잘 타잖아 네 하 으 하 너무너무 해 이거 월 레벨이 높니? 낮춘 데 어? 좀 낮춘 데 뭘 쯤에 낮춘지? 해줄게 해 드릴게요 이 정도 오케이 앞브레이크가 오른쪽인가 왜 오른쪽 오른쪽이 앞브레이크예요 왼쪽으로만 잡으면 되는 거지 뒷브레이크 오케이 가보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 뭐가 높낮이가 안 맞나? 어떤 높낮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 자녀분이 높다고요? 아니 핸들이 너무 낮아 잠깐만 나 쓸게 네 헬멧이 너무 작아 헬멧이 너무 작아 이게 지금 너무 불편하네 뒤통수에 쥐가 나고 있어 일단 정우 형은 색온도가 느껴져 그때 색온도는 겨울 쿨톤? 굉장히 채도가 낮고 명도가 낮은 다크하고 그래서 더욱더 알 수 있었죠 불가능하다 못 가겠다 이거 아니 이거를 네 명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미션 알림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또 체력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해지미 형 골 아프니까 메인 셰프 메인 셰프님이랑 형이 조수 한 명 꼽으셔서 가서 좀 왜냐면 저희 제일 큰 형 그 요리도 하셔야 되고 요리조리 준비를 하고 나머지가 미션을 하고 제가 탈게요 자전거를 제가 탈게요 제가 타고 아니 차라리 음식 사 놓은 게 있으니까 형이 메인 셰프시니까 한 두 명 가서 거기 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헬멧 때문에 무너진 제 자신을 봤을 때 제 인생을 또 한 번 돌아보게 됐던 거죠 내가 체력적으로 뭐 10만보도 때리고 마라톤 풀코스도 뛰고 걷고 뛰는 거에 어쩌면 제가 학위를 받았으면 받았지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헬멧 때문에 아 사람이 또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헬멧 하나 때문에 차라리 음식 사 놓은 게 있으니까 형이 메인 셰프시니까 한 두 명 가서 거기 뭐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메인 셰프님이랑 형이 조수 한 명 꼽으셔서 가서 좀 조수 둘 중에 가위보 해야지 진 사람이 따라온 걸로 진 사람이 따라온 걸로 진 사람이 날 따라온 거 명예니까 이긴 사람이 그래 명예 사람이 명예롭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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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고 제가 가는 거야? 형은? 나는 자전거 그냥 미션을 할 거야 레이밍 다 할 필요가 없잖아 어 형 어? 가자 진구야 잘 됐어? 그렇지? 네 우리 좀 고즈넉하게 가보자고 대화 좀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즐기면서 일곱 장 따야지 일곱 장 따서 두 장을 우리가 여기서 현금으로 바꿀 거야? 암표를 팔자 아 그래서 식대를 마련하자 딱 예 예 예 예 예 오케이 시야 시야 베이비스 야 시야 파이팅 40km 지금 10km 왔잖아 어 이렇게 지금 3번 더 하면 되잖아 이리로 가면 우리 그냥 슬슬 가자 정우 형님 타고 싶으셨던 거 같기도 한데 끝이 그러니까 거의 뭐 815 해방이었죠 자 화이팅 화이팅 멀어져 가는 형들의 모습이 아 진짜 최대한 맛있게 준비해놔야겠어요 어 진짜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마음이 좀 다르죠? 그저에 좀 쳐야겠다 네 앉아라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 어우 어우 이렇게 있어도 되나 왜 편하게 있어 멋진다 하하 좋구나 조용하니 너무 따뜻하다 어 어우 지금 20km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어 어우 많이 갔다 어 어 어 5장 남았나? 어 5장 자 레고 레고 어 비가 안 오네 이제 지금 지금 지훈이 형과 제가 한 분이라도 더 보내드리기 위해 지금 이 머나먼 뉴질랜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굴려볼게요 시야 7장 화이팅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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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7 맘마미야 맘마미토스 아 추웠어 진짜 최고였다 내리막 한 3kg 꽁으로 먹었지 굴보다 좋을 수 없다 와 아 근데 진짜로 오르막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내리막 쭉 오는데 여기 딱 절경이 와 저기 구름에 비해 지금 저기에 우리가 갈 곳을 비춰주고 있는 거야 와 저기에 좀 정우 형이 있는 건가? 어 저기서 정우 형이 기도하고 있어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이 들 하이 들 영상통화야? 형 어디쯤이야? 혀진아 뭐하고 있어? 우리 여기 바쁘지 세팅 다 해놓고 뭐야 짐 정리 싹 해놓고 잠깐 손 돌리고 있었어 확실해? 잠깐 손 돌리고 있는 거? 형 어디야? 얼마 남았어? 우리 이제 10kg 남았어 10kg 남았어? 거기 장작이랑 이런 거 좀 있어? 혀진아 뗄감 있니? 뗄감 있냐고 혀진아 다 뗄감이야 주변 여기 주변에 완전 뗄감은 있긴 있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친구야 우리 도착하면 맛있는 거 돼 있는 거야? 여기 샐러드 천지야 샐러드 천지네 형 저희 빨리 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오세요 네 천천히 오세요 네 아 이사람아 네 어떻게 해요 형? 아니 방금 민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감자 있고 생닭 있고 소세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맛있는 게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형 장작은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거나 주워 넣을까? 그거 뭐 여기 형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 그건데 또 잘 말라있네요 잘 타겠어요 그치 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위닭아 지금 수치되고 있잖아 그쵸? 네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우리가 마중 나아갔다가 들어오면 이게 약간 수치되고 있잖아 수치되어 있어서 그럴싸한 그게 되겠다 싶은 거지 마중 마중 가자 마중 M A J O O N G 마중 스펠 맞니? M A J O O N G 맞아요 맞아요 그치 마중요 마중? 밥을 해야 하지 않나? 오 왔다 왔는데 오 왔다 왔는데 오늘의 매주 일종의 성공 너 2차 1차 2차 1차 헤이 와우 아우 NY아 에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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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메리 크리스마스 conduz 아우 아우 맘마미미.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지훈이 형 아니었으면 나 못했어, 진짜. 맘마미미. 맘마미야보다 더워도. 큰 게 맘마미미야. 맘마미미. 장난 아니다. 이야, 장난 아니네. 이거 생각보다 엄청나네. 꽤 머네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45km를 그 언덕이 굉장히 많은 코스, 그 길을 끝까지 해낸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약간 조금 영화 같았거든요. 딱 형들이 코너를 꺾어서 내려받기를 내려왔는데. 바람 맞으면서 오는데 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반갑고 막 눈물 나고 막 허그하고 막 고생했다 해서 막 파이팅하고. 그랬는데 왜 마중을 나와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전거를 한참 끌고 들어왔어. 차라리 앞에서 기다리셔도 됐겠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죠. 네. 휴우. 우와. 아니, 거기가 내리막이라 거기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기분 좋은 마음 그대로 딱 베이스 캠퍼에 갔을 텐데 1km 넘게 걸어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내리막을 걷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털리지? 원래 내리막이 더 힘들어. 원래. 감자 구우러 갑시다. 감자 구우러. 종우 형이랑 숯을 만들었어요, 숯을. 진짜? 네. 좋다. 감자를 구우러 가자고. 여기에 쏙 들어가면 바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기암빙장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오, 완전 멋있다. 장난 아니다, 이거. 아이, 좋다.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다. 오, 따뜻해. 아, 여기 있다. 아, 좀 올려. 형, 찍으시죠. 아, 아니야. 그 영광을 민호에게 돌리고 싶다. 아. 니노에게. 니노. 예아. 니노. 탱탱. 아, 브라우. 힘들었다, 티켓을. 아, 대박. 좀 만져줘. 네. 얘 안 뽀개지나? 저희 가서 뽀여야 돼. 자. 할 수 없었다. 다음 조심. 오케이. 오케이스. 오케이.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스. 오케이. 오케이. 저기 홍amy. 아, 이게 지금 약간 밑에만 모자이크 처리로 하면 이거 약간 19금 영화야. 누구 진짜? 이거... 지금 이거... 수격자야, 지금. 그렇지. 여기를 보게 될 것 같아. 안 돼? 수격자와 암수살인이에요. 땅이 막 이렇게 박혀서 거기 있다가 박히네. 켜박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무를 뽀개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역시 형님들은 멋있어. 끝났어. 장장을 좀 혼내줬어. 좋다, 따뜻하다. 잘 입고 있어. 잘 타고 있네, 형. 우와, 이 지글지글 소리. 닭 이제 데꿨다. 들어왔겠다. 예쓰. 들어가시죠. 가보세요, 하나. 일단은 의 녀석으로. 의 녀석으로. 의 녀석으로. 이야, 진짜 맛있다. 우와. 껍질이 이게 엄청 크리스피하네. 크리스피하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건 정말 겉바속촉이라고 하나요? 한자성어로. 와, 메인 다 먹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즐거운 하루였다. 지금 총 7명의 청춘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행을 할 수 있게 티켓을 선물해 주신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에 사는 김슬비입니다. 제가 보낼 사연의 주인공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착할 수 있나. 바로 제 동생입니다. 저와 쌍둥이라고 불릴 만큼 닮은 제 동생은 저희 가족에게 조금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제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를 한창일 때 아버지께서 지주마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와 함께 지내며 공부하던 동생은 당장 내려갈 수 없는 저를 대신에 엄마를 챙기고 저를 안심시키고 든든하게 버텨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 동생의 시간이 멈춰버린 게 한 달여간의 중환자실 생활과 3년의 회복과 재활의 시간들. 이 기간 동안 동생은 병관호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신문지국 일까지 도맡아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설레는 그 청춘의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지금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의 아버지의 건강은 회복되었고요. 다행이네요. 그 어떤 원망도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 생각도 마음도 가지지 않는 저의 바보 같은 동생에게 이 기적과도 같은 기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너무 착하다.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낸 멋진 내 동생 김단비 파이팅. 새로운 너의 청춘의 시작을 언제나처럼 응원한다. 아참 전 절대 미션 성공에 대한 큰 부담은 주고 싶지 않아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미션 성공 못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아아 근데 오늘 민호랑 나랑 진짜 열심히 했어요. 원래 7장 땄잖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3장 내잖아다가 그럼 저기 2장 드려. 같이 오면 좋지.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찬성이고 우리 이 언니인 슬비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서 저희가 2장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고생했으니까 난 얘가 어딜 보고 안 했더니 네 원샷 카메라가 저기 있거든. 네. 다 계산한 거야. 아 장난 아니다. 에스엠에서 나왔네. 저쪽 카메라를. 슴. 슴에서. 슴. 슴에서 나오시는데. 슴. 하여튼 너무 착한 동생과 함께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다. 굿자. 굿자. 저희는 착했습니다. 안녕. 자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 고생하셨습니다. 1번 초 누구야 오늘. 1번 초. 원래 1번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3시간씩 쓰는 거야.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 내일은 진짜 연돈 좀 많이 따져. 진짜 열심히 따야겠어. 26분은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너 도 enc렬했지. 저 Welt형에ussen. 지 marriage소. 경찰을 헛 Wasser 원 가지는 applies. komma세입니다. 상상 까 Gillian. Alzheimer 이중. 유 Jackie. gangésus 응원ова raising. 그럴 수 있겠습니다. czne 힘을 응원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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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자. 아... 아...